문어의 효능 1. 성인병 예방 풍부한 타우린을 함유하고 있는 문어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억제해 주어 고혈압, 뇌졸중, 동맥 경화 등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2. 두뇌 발달 문어는 두뇌 발달에 좋은 EPA, DHA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 두뇌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3. 당뇨 개선 문어는 타우린 성분이 풍부하여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주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주어 당뇨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4. 다이어트 문어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100g당 74kcal로 칼로리가 낮으며 지방의 함량이 적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5. 생리불순 개선 문어의 먹물은 어혈을 풀어주어 생리불순 및 생리통 개선에 도움을 듭니다. 6. 시력 향상 문어의 풍부한 타우린 성분이 막막의 기능을 증진시켜 시력 향상 및 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문어의 부작용 문어는 나트륨 함량이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섭취하는 경우 심장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중금속 오염 가능성이 있어 발양 섭취 시 주의해야 합니다. 문어의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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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어의 부작용